흐흣 왜.. 왜?? 오늘이..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라는거? 정문정 변호사님 우리 이제 다짐 보지 맙시다 내가 치긋 떨리거든 당신 면상만 보고 그렇잖아 언제나 서로를 안다 말하지마 자신도 모르는 걸 나는 너야 날 꼭 안아줘 아주 잠시만이라도 살아있단 걸 느끼게 함께 있어줘 지금처럼만 그저 곁에서 가만히 느낄 수 있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 아무도 곁에 없다는 걸 느낄 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그건 생각도 하지마 같이 못하니까 같이 착각하지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당신이 빠지는 거야 우리 사이가 뭔데? 우리? 사랑했던 사이 날 꼭 안아줘 아주 잠시만이라도 살아있단 걸 느끼게 함께 있어줘 지금처럼만 그저 곁에서 가만히 느낄 수 있게 난 좋아했어 당신이 얘기하는 거야 너... 그 여자 좋아하냐고 난 그럼 안돼 민지 씨 나도 당신이 살고 있는 걸 바라는 걸 짜증나 근데... 보래 머물고 싶어 그래도 짜증나는 것 같지 너... 너... 여기... 우리가 서 있어 끝없는 어둠 속에서 널 안으면 당신 것뿐 날 필요 없다고 좋아할까 봐 난 당신이 당신이 너의 품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? 어! 묻혀 사랑했다고 했다 됐니 이제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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